1, 2, 3, 4 1, 2, 3 그렇지, 오케이 떴어, 떴어 떴어, 떴어 떴어, 떴어 떴어, 떴어, 제발 사실 제가 너무 부족한 거를 제가 스스로도 많이 알고 다른 멤버들은 되게 더 운동신경이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신경이 상대적으로 많이 딸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어, 왔다, 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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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와줬어 고마워 왜 자, 늘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리얼 버라이어티거든요 니가 제일 버라이어티 같지가 않아 너가...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베리민턴 쳐가지고 촬영 한 번 했다며 진짜 장난 아니야 우리 라켓 소년단이랑 달라 어 그때 진짜 폼 연습만 했잖아 이거는 진짜 일단 같이 해볼 건데 운가, 운가 아니지? 나 울었어 짚어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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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많이 울어서 살이 빠졌구나 아, 중요하고 그랬는데 진짜 웃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번 레벨 테스트를 하고 그 중에 이게 상조, 하 중조, 하조가 있거든? 어딜 갔을 거 같아? 하지 매길 수 없었구나 중 솔직하게 이제 좀 놀리는 거 말고 좀 진지하게 진지하게 얘기해? 난 진지하게 중 나 진지하게 하 아 결론부터 말하자면 응 내가 하조가 됐단 말이야 어 반전이 없구나 솔직히 나도 중은 할 줄 알았단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하가 되죠? 내가 너희들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오늘? 오늘 너희와 게임을 하면서 더 실력을 올리겠다 그렇지 꿀팁 전수랄까? 초반에 이거 너 이거 나랑 하지도 못했잖아 아, 이제 다르다니까 주고받기도 못했잖아 난 더 이상 나켓 소년단이 아니야 아, 난 타? 스마싱은 그대로네 진짜 잘해요 몸이 기억해 어 아 아 아 내가 계속 뛰어 스마싱은 해봐 아 아 좋아 아 윙이 좋아 윙이, 윙이 좋아 윙이, 윙이 좋아 좋아요 오 아 너무 높았어요 너무 높았어요 높았어요 윙이, 윙이 너무 높아 공이 너무 높아 힘 빼고, 힘 빼고 아 아 아이고 야, 이거 좋았다 잘한다 김민기 파이팅! 아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많이 늘었다 아, 이거 너무 꿀팁은 안 한다 오, 맞아 완전 빅, 박빙이야 뭐, 이게 박빙이라고? 아 아 어 1대 0 저기 야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네 아 너무 웃겨 내 편이야 아무도 없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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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잖아요 왜요? 선생님 웃기게 해드릴게요 맞아, 여기? 게임 끝.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이거 마지막 판에 다시 붙자. 이리 와. 괜찮아. 고마워, 얘들아. 이따 오랜만에 하니까 재미있다. 마지막 판? 상으로 가야죠. 만약에 운동을 많이 했는데 실력이 안 돼서 팀원들에게 민폐가 된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옛날에 저 같았다면 도망쳤을 것 같아요. 빠진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약한 마음을 계속 먹다 보니까 그래, 나 운동신경 안 좋으니까 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억울하고 또 화도 나고 슬펐고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악착같이 안 돼도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 힘들어요? 아니요. 한 박스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한 박스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